무주택자는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게 맞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난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규제가 더 센 거예요 그땐 대출 나왔어요 지금 정권은 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수단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최악의 케이스잖아요 여러분의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을 위해 X자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10년 후 강남을 따라갈 지역을 또 꼽아주셨는데 강남같이 될 지역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년 후에도 최고의 위상을 가진 부동산은 X자는 정말 엄청난 지역이 될 거예요 스테레스 DSR 2단계가 시향제인지 두 달이 넘었잖아요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가 힘든데 말씀을 들어보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집을 좀 사야 되겠네요 저는 사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 전세보다 매매가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외국을 나가보면 상식적으로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 중앙국가나 미국에 가서 젊은 층을 봐서 월세 살이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집 언제 살 거야라고 하면은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못 사는 가격이에요 근데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는 분들이 대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 입자들이 야, 얼음 공장 네 얘기대로면 월세 입자는 돈이 없으니까 매매 수요 전환이 어렵지 않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정부 정책이랑 이 환경 때문에 전세 입자들이 월세로 많이 갔어요 거래량만 봐도 티가 확 나요 월세 거래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가신 분들은 목돈이 있어요 또는 대출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저는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급이 안 맞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살아날 기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지금 왜 대출을 막을까요? 왜 주택을 규제할까요? 이게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완화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이 침체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는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규제하고 있잖아요 왜 규제할까요? 이게 올라갈 기미가 없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정부도 피고나 규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난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규제가 더 센 거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던 그런 정권이에요 30번에 가까운 규제를 냈어요 근데 대출은 손을 별로 안 댔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대출에 손 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대출 나왔어요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은 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나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극도로 느꼈을 때 제일 최종의 수단이 두 개 첫 번째가 대출 통제에요 대출을 없애거나 두 번째가 그린벨트에요 왜냐면 그린벨트를 안 풀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을 땅은 있는데 땅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수단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것만 감지를 해도 앞으로 한동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제가 만약에 하라 그러면 야 지금 누가 집을 사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의견 제가 존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매매를 안 하는 건 없어요 전세나 월세를 택하시는 거죠 전세나 월세를 누가 제공하죠? 다주택자가 할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는 앞으로도 못 늘어나요 그러면 이 전월세 공급량이 안 늘어날 거고 이걸 급하게 놨던 사람들은 다 날아갔는데 그럼 앞으로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아요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쳐요 전월세가 올라간 건 괜찮은데 전월세를 한 바퀴 살고 나시니까 매매가가 올라가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최악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고 막 돈이 엄청 남아 돌 거니까 집을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을 위해서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가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라 지금 대출 규제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 중요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시경제도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께 제가 거꾸로 여쭤보잖아요 지금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다 대답 똑같잖아요 금리 내려갈 거면 집 사신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또 다른 핑계고 다른 핑계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 적기가 아니라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 내 집 마련 적기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입주가 이제 또 없어요 이 정도 입주가 시장을 못 잡는데 이 정도 대출 규제가 시장을 못 잡는데 그럼 앞으로 도대체 뭘로 잡을 건데요? 전 이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제가 감히 여러분께 소중한 인생이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한 번만 고민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게 맞나? 이럴 수 있잖아요 보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집을 살 만한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10년 후 강남을 따라갈 지역을 또 꼽아주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강남을 따라갈 지역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이 최고의 부동산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여기가 무슨 호재가 일어나고 저기 GTX가 들어오고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강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개발은 뭘로 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남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천 같은 데가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은 결국 가격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것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액 연봉자, 오래 다닐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냐?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학권이 있냐 없냐? 이분들이 모여서 좋은 상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 인구가 더 유입되는 수요가 있냐 없냐? 이 교집합이 모이고 모이면서 좋은 입지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따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치동, 목동 가면 애들 공부 잘한단 말이에요 한 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애들이 대치동, 목동을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목동, 대치동으로 오는 거예요? 후자 아닌가요? 후자 애매하죠? 애매하죠? 각자 또렷한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후자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어느 게 앞든지 따지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결과물이 가격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강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앞으로 강남보다 비싸질 지역이 있냐? 전 없다고 봐요 비싼 건물은 나올 수 있어요 천하에 지금 성수동에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어도 강남을 따라잡지는 못해요 용산, 국전무지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미래성에 의심이 있다? 없을걸요? 어마어마해요 용산은 정말 엄청난 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택 수나 전체 규모를 따져봐요 대치동을 능가하는 학군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10년 후에도 강남일 거예요 대신 강남이 예전에 원래 남서울이었어요 이 강북이 딱 틀이 잡힌 택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구도심에 막 난개발까지는 아니고 자연개발된 곳이에요 원래 진짜 부촌은 종로, 광화문 이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지 강남은 그냥 아니었어요 그런데 강남은 2차 도시 계획이어서 반듯하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강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해서 만든 게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계획도 잘 맞았기 때문에 강남에 많은 인구가 양지대 어떤 환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예전에는 막 남서울 아파트라 불렀고 남쪽에 있는 서울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강남같이 될 지역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강남은 별 볼일 없었어요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 양재동 이런 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땅값이 강남처럼 될 지역은 알 수 있지만 강남을 뛰어오지 넘을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재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군도 만들고 상군도 만들고 인근 지역도 좋고 좋은 이웃도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돼요 당연히 이걸 따져보면 성수동이나 용산역이 적합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집합 요소들이 강남만큼 빼곡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년 후에도 최고의 위상을 가진 부동산은 강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에 압구정동 재건축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금도 가격이 그런데 지금 신축이 많은 데에 비해서 구축이 훨씬 많은 강남이 평균가가 더 비싸요 그럼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성비 이 가격이 더 많이 뛸 지역을 찾는 모델로 삼는 건 좋지만 여기를 내가 사놓으면 나중에 여기가 강남보다 더 비싼 부촌이 될 거야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로 한국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등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많은 예로 이걸 써요 지방 대학의 소멸 대학교가 원래 수요가 많았는데 대학교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이 폐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파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인구 소멸, 인구 절벽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지방 소멸도 당연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들은 게 한 20년쯤 돼요 10년 전부터는 본격화됐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언제 현실화되느냐 원래 인구 감소가 2035년도부터 본격화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망자가 늘었어요 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신경 쓰고 싶은 게 2031년도예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데이터화 시키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외국도 인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북유럽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한국은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죠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민자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봐야 돼요 앞으로 변수는 많아요 출산율도 봐야 되고 이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슈와 삼고 있는 인구 절벽이랑 지방 소멸은 당연히 신경을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언제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데드라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인구 소멸이랑 지방 소멸이 본격화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날아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부터 소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이 흔들려도 아파트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인천만 가도 옛날에 구도심에 빌라촌 가시면 반지하 답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다 차있단 말이에요 반지하는 옛날에 원래 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서울로 한창 이주할 때 반지하는 창고였어요 집이 작으니까 창고를 쓰다가 사람들이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 저희 옛날에 영화 보면 마곡관에서 막 재워줘서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사람한테 일세를 받다가 집주인들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짐 비워버리고 사람을 주거하게 하는데 이게 집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송화시킨 거예요 원래 반지하는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집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으면 그렇게도 돼요 거꾸로 수요자가 없으면 다 비는 거예요 지금 반지하부터 비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라 반지하 비 아파트에 인기가 덜한 곳부터 비는 거예요 지방부터 비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일정 지방부터 비고 지방도 일정의 유형의 주택부터 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확정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하고 만약에 타이밍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재테크를 통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금 서울 연거대는 안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난리예요 지금 서울 연거대처럼 서울 중심 입지에 빨리 자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는 거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일어나겠죠 차차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벌써 손을 놔버리면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인식한다면 나름대로 타이밍을 재보고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요 입지에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달려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달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이거를 놓고 손을 놔버리는 건 저는 반대 당연히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